영자님의 눈물같습니다. 이 꼬드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영자님의 눈물같아요. 김 작가님이 굴핏집 올라가자고 지금 어머! 이게 햇살에 눈이 따뜻하니까 이게 막 녹아버리네. 여기는 뭘 해서 먹고 사나 했더니 그래도 저쪽에 다랭이 눈이 있어서 저기에다가 덜을 심어서 그걸 먹고 살았나봐요. 지붕이 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. 불담이 이렇게 무너졌구요. 불담 여기 저 앞쪽으로 집이 있었는데 아 예상을 깜짝 놀라게 한 영자네. 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게 담장을 돌로 여기서는 담장을 돌로 쌓았으면 좀 괜찮았을텐데 그죠? 돌이 많은데 돌로다가 벽을 쌓아놨잖아 아뇨 집을 줄 때 돌뱅이로다가 담벼락을 집을 어 이게 그냥 뭐 저거 폐자재 갖다 버린 건 뭐냐 이렇게 아 집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한패가 한참 걸리죠? 5월달 돼야 될까요? 아 불쌍집으로 이제 가야죠? 응 아 우와 우와 대나무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네요 어 매월당님은 굴빛집 올라갔나봐요? 벌써 올라갔다고? 어 자 이제 굴빛집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응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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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귀 아 흠 아 아 아 어 굴치 않minded 가요 가요 왔어 가요 불필집으로 우아 어서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눈이 녹으니까 많이 오죠 눈이 녹으니까 물이 많이 내려오지요 작은 폭포들이 많이 생겼네요 도저히 갈 수가 있을까 빨리 오세요 왜 안와요 왜 안와요 송알미 어디갔어요 올라가 올라가 봐 오빠 선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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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기 올라가라고 하다가 못 올라가고 이쪽으로 못 올라가고 저기 와 지금 올라가면 뭐해 도저히 길을 다 막았어 배나무가 그냥 아이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헛걸음치고 갑니다 먼저 올라갔던 매월당님도 지금 화산하고 있습니다 으 으 으악차 으 으 으 으 으 중얼중얼중얼 으 아유 대나무가 다 가려졌어요 야 먹을거 좀 없나 먹을거 좀 없나 먹을거 하나도 없지 나보이 아 빗집에 가야 어르시면 오지도 않고 차에 다닐 일은 없어요 라면 하나라도 가져올거 빗라면이라도 커피좀 으 으 으 으 으 종이컵은 없으 거기 이거 혼자 드시면 돼서잖아요 수단이 거 열어봐 여기 아까워서 봤는데 위에 위에 이거 여기 아 소름이 매월반에 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어 커피가 아주 미직지근해요 어 그럼 털어 저기 저 종이가 없나 종이가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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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쳐들때 아 내빈거 컵 없을거 같아요 그냥 마셔 어 잠깐만 이거 들고 있어봐 아니 그냥 그걸로 그냥 마시라 그 가방에 있을거 너들은 안먹고 네 안먹어요 혼자 드세요 자 저희는 김 작가님 드시는 커피만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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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